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여러분들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사물을 중립적이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여러분들 관리하는 것이 조직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채용비리 문제로 국민들의 질타를 받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채용비리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선관위가 주도한 선거범죄, 득표수 조작입니다. 득표수 조작이기 때문에 정말 양식 있고 깨어있는 시민들은 채용비리라는 눈에 보이는 그런 행사나 사건에만 주목하지 마시고 그 이면에 있는 정말 중요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범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나라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 문제를 이번 기회에 말끔히 청소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금을 내고 그들은 세금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국민들은 그런 권리가 있는 겁니다. 선관위가 여러분들 그동안 한 일은 공병호TV를 통해서 아주 다양한 관점에서 각도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소상하게 이야기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범죄는 아무리 여러분들 강조하더라도 지나친 법이 없기 때문에 한 번도 여러분들 정리정돈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시기 바랍니다. 이 왼쪽이 예를 들면 이 수평축인 x축이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득표수라고 이렇게 보죠. 이 y축 수직축이 국민의힘 후보의 득표수라고 보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인 투표 사전투표 조작이 없으면 왼쪽처럼 이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받은 득표수하고 국민의힘 후보가 받은 득표수 사이에는 어떤 종류의 규칙을 찾을 수 없는 그야말로 천방지축처럼 이렇게 득표수가 분포화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투표입니다. 이것이 사전투표를 조작하지 않았을 때 상태의 이런 득표수 관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해가지고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과 같이 이렇게 정확한 규칙이 발각이 된 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2022년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딱 두 명의 후보가 출마했던 충청남도의 관외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 사이의 차이집 그래프입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 양쪽에 16개의 여러분들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의 좌우의 착한 값이 두호만 다를 뿐 일치합니다. 김태흠 후보하고 여러분 양성조 후보가 김태흠 후보의 마이너스값 차이집 마이너스값하고 양성조의 플러스값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 이야기를 뭔가 착한 규칙이 있다는 겁니다. 김태흠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의 빼앗은 것만큼 더불어민주당의 양성조 후보에게 더해준 그런 규칙이 찾아진 겁니다. 왼쪽은 정상적인 투표입니다. 오른쪽은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한 부정선거입니다.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유감스럽게도 선관위가 발표한 모든 후보별 득표수에는 거의 대부분이 오른쪽처럼 이렇게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한 그런 관계식이 정확하게 찾아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아주 그냥 솔직하게 명쾌하게 정리하면 선관위 주도 선거범죄가 일어난 겁니다. 다른 데가 아니고 그냥 선관위가 주도한 선거범죄입니다. 선관위가 주도한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 일어난 겁니다. 선관위가 주도한 사전투표 득표수 증가와 감소를 시킨 이 규칙이 착하게 찾아진 겁니다. 숫자는 어마어마하게 그냥 냉혈입니다. 봐주는 게 없습니다. 선관위의 어느 선까지 이 사실을 아는지 모르겠는데 알든 모르든 이번에 허 신임 선관위 사무차장이 이런 종류의 조작 프로젝트에 관여했든 관여하지 않든 관계없이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를 득표수가 이런 조작이 됐기 때문에 한 번이 아니고 일복품이 되기 때문에 선관위의 선거 행정 선거 사무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이렇게 선거마다 조작값을 입력해 가지고 선거를 조작했는지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조작하지 않는 선거는 이렇게 제멋대로 멋대로 여러분들 득표수가 분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어떤 종류의 규칙도 찾을 수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x를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득표수고 y를 국민의힘 후보의 득표수라고 하면 어떤 종류의 규칙 관계도 성립이 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가 딱 성립이 된 겁니다. 충청북도 2021년 6월 1일 여러분들 지방선거를 보면 정평군에서는 김영한 후보의 마이너스 4.5% 다르게 얘기하면 충청북도 정평군 투표자 수의 관회사전 투표자 수의 4.5%만큼 득표수를 훔쳐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의 노영민호원께 플러스 4.5%를 대해준 겁니다. 왼쪽과 오른쪽이 착하게 규모가 일치하고 마이너스 플러스 값만 다 다릅니다. 완벽한 조작을 한 겁니다. 이런 조작은 수작업 조작이 아니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전산장비를 가지고 조작을 해야 되는데 고맙게도 충청북도 도지사 선거에서는 후보가 두 명이기 때문에 도둑질한 득표수하고 그다음에 도둑질 여러분들 이렇게 도둑질해간 장물이죠. 도둑질을 했으니까 그 더한 장물이 착하게 일치하는 겁니다. 정평군 같은 경우는 두 개를 합치게 되면 9%가 나옵니다. 무선터 신고하니까 정평군에서 관회사전 투표자 수가 100명이면 100명 가운데 여러분들 19%를 득표수를 이동시킨 겁니다. 19%의 절반인 9% 가운데 절반인 4.5%를 김영환 후보가 된 사전투표 득표수 빼앗아가지고 그다음에 그걸 노영민 후보와 함께 밀어주기 때문에 투표자 수에는 전혀 변형이 없는 거죠. 이걸 누가 한 겁니까? 이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한 겁니다. 이런 조작을 누가 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한 겁니다. 중국 공상당 선거관리위원회가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북조선 인민공화국 선거관리위원회가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으로 여러분들 목에 힘을 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렇게 득표수 조작을 주도한 겁니다. 한 번은 아니고 일곱 번을 거짓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한 번 보시죠. 이 표가 공직선거 득표수 정감작업 사전투표 조작가 얼마 전에 제야전문가가 완성한 정당투표 비례대표 투표죠. 인천계양 대구수성구 부산해운대 서울종로 서울서초구 광주광역시 북구 이름 쫙 나오지 않습니까 조작값 인천계양 35% 국민의 여러분들 미래통합당 후보가 얻은 100장당 35장을 여러분들을 훔쳤다는 거죠. 정당투표에서 15% 해운대 25% 종로구 40% 서초구 25% 광주 북구는 안 했습니다. 이 정당으로 출마했던 그런 당이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이었던 미래한국당이지 않습니까 인천계양인에서 미래한국당이었던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35장을 훔쳐가지고 누가 먹었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장당인 더불어시민당이 먹은 겁니다. 여러분 그 밑에가 바로 같은 지역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2020년도 4.15 총선 인천계양 조작값 25% 대구수성구 조작값 18% 32% 이거는 대구수성값이 18% 어리 32%입니다. 해운대 조작값 32% 서울종로구 조작값 45% 황교안 후보하고 이낙연 후보가 붙었던 데입니다. 황교안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45장을 빼앗아가지고 이낙연 후보와 함께 더해준 겁니다. 서초구 30% 서초구에는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 돈봉투 사건으로 여러분들 녹음했던 이정근 씨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윤희숙 씨한테 뺏은 100장당 여러분들 30장을 이정근 함께 더해준 겁니다. 광주북구도 조작을 한 겁니다. 광주북구 갑은 조작값 10% 그 다음에 광주북구 어른 조작을 안 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던 2022년도 3구 대통령선거 인천계양구 조작값 15% 대구 수성구 조작값 5% 부산 해운대구 조작값 15% 서울 종로구 조작값 30% 서울 서초구 조작값 20% 광주 광역시 북구 조작값 40%입니다. 오지게 여러분들 훔쳤죠 표를. 그리고 나서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5월 9일에 아마 취임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6월 1일이니까 한 달에 안 돼 실시됐던 선거에서 2022년 교육감 선거. 인천계양구 10% 우파 교육감 후보가 10%를 빼앗겼다는 겁니다. 해운대구 10% 종로구 60% 서울의 유력한 우파 교육감 후보 있던 조전혁 후보한테서 종로구에서는 100장당 60장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빼앗아 가지고 좌파 교육감 후보인 조희연이 함께 더해준 겁니다. 서초구 30%. 똑같은 짓을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 교육감 선거에도 한 겁니다. 해운대구 30% 종로구 40% 서초구 30%입니다. 대한민국 선거는 더 이상 국민들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선거 사무를 담당한 자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선거마다 선거구마다 조작값을 입력해 가지고 어떤 데는 70% 훔치고 어떤 데는 60% 훔치고 어떤 데는 30% 훔치고 어떤 데는 5% 훔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를 해온 겁니다. 이것을 낱낱이 밝혀서 우리의 자유와 재산과 생명 그리고 아이들의 미래와 우리의 미래를 그렇게 지키기 위한 국민들의 각성과 노력들이 반드시 여러분 있어야 될 겁니다. 올해 여러분들 모두 6권의 책이 출간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뱃속까지 파헤친 아마도 선거 사무를 담당한 자들이 가장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그들 스스로가 제조 생산한 후보별 득표수가 이미 세상에 나와서 그걸 어떻게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고 변경 불가능한 여러분들 선거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한 겁니다. 누가 제조 생산한 겁니까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생산한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 이 책을 지필한 겁니다. 다 도둑질한 겁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서 선거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움직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가 참 어렵게 탄생했지 않습니까 1948년도 해방전국의 그 혼란스러움을 다 뚫고 좌익들의 여러분들 그 처절한 대한민국 공격하기를 다 뚫고 그 당시에 해완과 통찰력과 안목을 가졌던 운함 이승만이라는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대한민국이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6.25전쟁을 경험했습니다. 좌파들의 대한민국 전복하기는 멈추질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총칼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선거를 도둑질하면 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밝힌 겁니다. 대한민국의 좌익들이 어떻게 선거를 도둑질했는지를 밝힌 것이 바로 도둑놈들 시리즈입니다. 여러분이 성운해 주시고 다른 사람이 이래 아니고 우리 자신의 문제라고 인식하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